자 우리 진 팀장님 오늘 우리가 어떤 주제로 저희가 좀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? 요즘에 이제 유사원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게 많은데 안 보험 쪽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. 우리 팀장님 어떤 난리죠? 사실 유사원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. 맞습니다. 일단은 손해보험사는 유사원도가 이미 50%로 줄었고요. 네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사는 이번 달 말까지만 이제 유사원도를 1대1로 아니면 1대2로 이렇게 가능합니다. 아 그래요? 그럼 다음 달에는 어떻게 바뀌나요? 9월 달부터는? 9월 달부터는 그냥 정말 얄짜리 없이 암이 1 이상은 0.5 아 그럼 50%예요? 50%로 줄어듭니다. 자 그러면 10월 달부터는 줄어든다면서요? 그렇죠. 지금 현재 50%로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10월 달부터 20%로 20%요? 정말 예전으로 폐지한다는 소문이 네 네. 그쵸. 소문 아니고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. 왜 말이냐면 공문이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. 또 유사움이 일반암보다 많이 가입이 되는 회사가 지금 유일하게 딴 거 있잖아요. 네. DY 1대2로 자 그럼 수호천사 이 DY는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? 아무래도 암이 1, 유사암이 2 이렇게 두 배로 들어갑니다. 네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험료를 좀 더 줄여서 가져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네.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H생명 또 있잖아요. 우리 같이 포렉나비 추운데 네. 여기도 많이 팔리는데 그 장점이 뭘까요? 일단 뭐 H생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암과 유사암을 같이 가져가는데 일반암을 이제 갱신형 쪽으로 좀 가져가서 이제 갱신될 때쯤에 담보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유사암만 이제 납견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. 그러면 진작님 아니 일반암도 갱신이면 유사암도 갱신형 아니에요? 그렇게 안 되게 여기서는 이제 또 뭐랄까 하는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도 큰 강점이 있어요. 그럼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좀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은 유사암 아무래도 H생명의 누적 7천까지 보기 때문에 4천만원 40세까지는 4천만원 그 이상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나이마다 틀리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것도 좀 큰 장점이 있겠네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9월달부터 이제 유사암이나 소액암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유사암 쪽을 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축소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나가고 사실은 유사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렸을 때 아주 많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진단비를 받아서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금융감독에서 축소한 이유도 소액으로 말 그대로 유사암 소액암이기 때문에 금액이 별로 안 들어요. 근데 요즘엔 너무 서로 보험사끼리 과다 경쟁하고 또 뭐 소액암 유사암을 뭐 5천만원 누적으로 뭐 1억 5천 이렇게 많은 유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도인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네. 제 때야 할 줄 알은 줄 알았습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우리 유사암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네. 자세하게 어떤 암이 유사암인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? 알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제 갑기 경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? 이제 갑상선암, 내기딸피보안, 경계성종양, 그리고 제자리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사암입니다. 그러니까 가끔 이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그 안에 이제 대상전망매암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. 맞아요. 조금 다르긴 한데요. 우리 제자리용종을 제거하면 용종이 있고 선종이 있어요. 맞아요. 용종은 말 그대로 암이랑 전혀 이렇게 결정한 관계가 없는 거 선종은 이제 암이 대기 전 단계 근데 선종도 뭐 고등급, 이형성증, 저등급 고등급, 이형성증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암 될 수 있는 그런데 그중에서도 D, 0에서부터 0,9까지 이런 부분들이 제자리암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네. 뭐든지 골든 타이밍이 있어요. 그래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죠? 33%예요. 우리 원, 투, 쓰리 세 명 중에 한 명은 100% 걸린다. 세 명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은 한 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암 보물 두둑기 넣으시면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